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공식 정보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인 도미의 공경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도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하오라키만에서 잡히는 도미가 상태가 좋지 않고 껍질이 벗겨지고 흰색인 도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가시 뉴질랜드의 샘 울포드는 지금 하오라키만의 물고기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뉴질랜드 생물보안 당국은 외래 질병이나 감염원에 대한 생물보안 우려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도미에서 보이는 유백색 살점 증후군은 만성 영양식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샘 울포드는 저인망어업이 도미가 의존하는 홍합과 세조개 및 기타 작은 갑각류와 같은 종을 없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보호협회의 레이윈 피어트는 또한 퇴적물 유출이 해저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모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내년 안에 엄청난 금리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코오로직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식 현금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뉴질랜드가 제 융자파동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 불황을 조성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공식 현금 금리 OCR은 2021년 8월 0.25%에서 현재 4.75%로 급등했습니다. 4월에 있을 다음 검토에서도 추가 인상이 광범위하게 예상됩니다. 코오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현재 주택융자 기존 대출의 약 50%가 이자가 고정되어 있지만 항우 12개월 이내에 이자가 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10%는 유동대출로 대출의 약 60%는 내년에 걸쳐 이자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부는 연간 약 1만 달러의 비용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입킨스 총리는 지난 주말 시위에서 보여진 신체적 폭력의 수준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젠더운동가 포지 파커는 오클랜드의 엘버트 파크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녀에 반대하는 시위대도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파커는 친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그녀에게 붉은 주스를 쏟아버린 후 사설 경비원과 경찰의 소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벤트의 비디오는 군중의 난투국과 파커가 공원 밖으로 나갈 때 밀치고 압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힙킨스 총리는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중하게 행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자유언론연합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찰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지지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니 앤더슨 경찰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토요일 반항 시위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면백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시 지역사령관 글랜트 테칠라프 경위는 그날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토요일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CCTV 영상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시위 영상을 검토해 다른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저명한 중국 전문가는 신인초 강대국이 외교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중대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쿠 오타고 대학부 교수는 Q&A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미묘한 도선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중국이 러시아에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견해가 나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쿠 교수는 중국이 스스로 미국과 까다로운 상황에 얽히기를 원치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중국 측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들이 많은 지혜와 판단력을 발휘해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분쟁 중인 국가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개인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잘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전화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중국이 양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스어브는 여론조사 결과 키위의 약 80%가 사랑하는 사람이 노인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1,200개 이상의 노인 간호병상이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현재는 1,0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려하는 것은 이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뉴스어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22%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래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65%는 노인 요양 부문 자금 및 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케어 메럴스 대변인 크리스 갈반 박사는 뉴질랜드에는 노인 케어에 대한 위기가 있다고 말했으며 위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힙킨스 총리는 도전적인 분야라고 언급했습니다. 공공수영장들이 직원 부족이 아카데미에 따라 예고 없이 강제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였으며 이제 전국적으로 채용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붕쇄로 인한 장기간의 폐쇄로 많은 근로자가 업계를 떠났습니다. 일부 수영장은 새로운 직원 채용 캠페인을 시작하고 더 나은 급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위의 풀 네트워크에는 약 60명의 인명구조원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70원 2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3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17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